1층 이상 쭈려 factual 전복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박수 한번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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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있는데? 아직 깜짝이야 네? 또 안해봤어 또 안해봤어 잠깐만 지금 너무 촉촉해야지 좋아요 ktenorg 방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다 여기 누구 King said 김동 evening 아 그래요? 아 예 한번 주세요 나 예정이 안 좋아 나 딴 사람이 다 잘하는 거 안 못해 자전거 못해 자전거 안 좋아 안 좋아 나 알겠다 나 알겠다 너무 좋겠다 얘네가 잘하는 거 안 좋아 여기가 다 봤어? 네, 그렇지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시작한 이 광진 장독대가 저희 지금 중국제일시장에서 두 번째를 맞이했어요. 그래서 작년에 하고 올해 지금 두 번째 해서 3월에 장 담그기를 시작으로 5월에 장 가르기 그리고 지금 11월에 이렇게 참여자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지금 장 나누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맛도 너무 좋고 지금 냄새나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장 나누기나 장독대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근데 여기 그쪽이 이렇게 사시기라고 하셨어요? 그쪽이 있을 줄 알았더니 꼬리꼬리가 없고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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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 카페 된장 안장 맛있는 된장 맛있는 간장 최고 고향 카페 된장 안장 맛있는 된장 간장 최고 고향